트레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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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빈을 찾아야 되는데 트레빈을 찾아오죠 어서오세요 드레드님 반가워요 조금만 더 어 일찍 왔으면 그 트레빈언님이 신청해주신 곡을 틀어드렸을텐데 다음 시간에 예 틀어드리도록 하죠 음 음 저 문제 뭐야? 상인인가? 지수 지수 이런말도 안되 내 건물에 저것 아래 아니면 저것 안에? 아니면 다른 어딘가로? 사라졌단 말이야 당신의 건물 말이여? 난 저것을 새집을 하나 가지고 있었단 말이오 코로나에서 몇주간 몇주전에 들어왔는데 저기 저런것들이 또 코로나? 코로나 지명이름인가? 저 공은 내꺼야 이만 아 예 알겠습니다 하운드베인이 뭐에요? 어 이거 트레빈 있다 내가 트레빈이야 내가 트레빈이야? 그 그래서? 당신 탈러스의 신도들 편인가? 나는 당신들이 찾고 있는 걸 갖고 있긴 한데 공짜로는 안되겠어 어 어 잠깐만 일단 내가 갖고 있나? 어 나는 라센더의 빛 정의를 성전자다 내놔 인마 어 내가 한게 아니에요 난 그냥 전달자일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카파크론의 꼭대기에 가면 빨간 널판찌 집이 있어요 보리노드에게 가서 말을 걸어보세요 음 어 나는 근데 모닝로드의 신도긴 한데 내가 발의 자식이기도 한데 이게 어 모닝로드의 징벌을 받으리라 어 어 트래빈아 거기 웨이러 미니트 그 잠깐만 거기 웨이러 미니트 어 우리 한번 우선 객관은 죽여도 되나? 예 예 아니 뭐 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몇 명 있어요 어 일단 매직 미사일로 매직 미사일로 이거 치고 그 매직회사의 몽돌 치고 뭐 갖고 있는거 아니야? 에게! 38골드 괜히 죽였네 네 본캐릭터는 바로 넘어가는 넘어가는 캐릭터를 말씀 드리자면요 일단 본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자해 자해이다 그리고 민스크 그리고 이모엔 그리고 에드윈 그리고 비코니아 어... 그리고 없나? 그리고 없는거 같아요 그렇게는 그 레벨 그대로 가지고 오죠 그니까 원에서 보통 이거 캐스트를 막 이것저것 자장할 것까지 저처럼 다 하고 오면은 레벨이 많이 높거든요 그니까 보통 원래는 원에서는 어... 레벨 그걸 다 활용을 못해요 그니까 경험치 한계가 있어가지고 대신 근데 트릴로지는 그게 이제 상완선이 뚫려 버리죠 그래서 레벨을 좀 더 보통보다 많이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경험치를 여기 저작함을 하고요 근데 이게 빨간색이에요? 음... 스톤 스킵은 다 있죠 어... 전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챔피언의 그리고... 나뭇껍질 너는... 심한인가 보 야 왜 왜 안써 안써야네 본인은 여기서 뭐하는거지 난 거리의 쓰레기들과는 거래하지 않아 난 예약된 고객들이 있으니 너 따에게 시간 내줄 시간은 없다 음... 시간을 내시오 당신에게 내 물건이 있다고 하더군 트레빈이란 벌레같은 놈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여명의 반지말이군 이걸 처리해 버릴 수 있어서 다행이야 갖고 있는 동안 매중간 신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거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간단한 감사... 검사를 하겠어 검사? 음... 난 놀아줄 시간이 없어 빨리 내놔 음... 탈로스? 난 탈로스의 신도가 아니야 아니 나는 모닝모드를 복수해 보낼 거라 이 속임수는 여기까지다 네 아니 바로 옆에 생겼네 어... 너는 얘 때리고 아니 때리지 말고 아니 마법을 못 쓰네 아니 그러면 메올프로 변해 메올프로 변해서 때리고 민스크 너는 얘 죽여 그리고 에드윈 너는 매직미사일로 아 매직미사일이 아니라 어... 너는 상급저주로 적들의 마법내성을 낮춰주고요 마법내성을 낮추면 마법을 걸리기 쉽겠죠 그리고 너는 어... 적들에게 감속을 걸어서 느려지게 만들고 그리고 에드윈 너는 어... 감정조정을 해서 적들을 절망에 빠지게 절망에 빠지면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어요 아... 세상은 참 허무한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하죠 내가 막 때리면 돼 나는 뭐하지 나 뭐하려고 했더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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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이 가루를 뿌려 애들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거야 이 반짝이 가루는 적들의 눈 실명하게 돼요 그니까 눈을 멀게 만들죠 0은 아니고 한 4라운드 4라운드면 24초 동안 맞나 4라운드 맞네요 24초 동안 눈을 멀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 턴을 마치겠어 자 고고 끝 끝 다 죽은데 6초 1라운드 정도 걸렸나 퍽 이게 허무하네 이게 허무하네 이거 허무하네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엠 갑자기 나 좀 살펴보고 응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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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드윈이 혼잣말 자주 하잖아요? 왜 혼잣말을 하는거죠? 에드윈? ㅋㅋㅋㅋㅋㅋ 또 혼잣말을 해 뭐라고? 아.. 오.. 어.. 어.. 아.. 안녕하십니까? 에드윈? 나는.. 그런건.. 그런건 물어보지마! 왜 물어보고 그래? 부끄럽게.. 왜 묻는거지? 나는 단지 언제 그를 만났는지 궁금한 것 뿐이에요 언제 그를 만났는지? 뭔 소리지? 아 나를 언제 만났냐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니까 저리가 아 정말 미칭 만드는군 당신 날 미치게 할거야 그리고 두번이나 겪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음 음 그러네요 예스 예스 뭔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여명의 반지 에이 진주먹거리도 아니고 은먹거리야? 자 여명의 반지는 야 정말 음 꽉꽉 찼구나 그냥 더이상 뭘 할 수가 없구나 I will do my best It shall be 저거 뒤졌었나? 안 뒤졌냐? 자 꺼! 자 용형의 반지를 회수했어요 흠 흠 흠 흠 원래 약한 애들 두명한테 스피드부츠를 주여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그 쟤네들은 어차피 전투를 시작하면 뒤로 무조건 빠진 애들이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잡고 공격하는 애들은 앞에 네명이야 쟤네둔 완전 보조 완전 보조 쟤 자 잠깐만 하구요 아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아까 보니까 이게 안 숨겨져있더라 깜빡했네 또 아 아 당신 승리해서 들어왔군요 오 타로스의 추종자들 그들이 라산더의 승전을 더럽힌 날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능노드에게 훌륭한 자원입니다 어 야 아 돈을 청글도 얻었는데 야 뭐 아이템 없어? 없네요 자 자 이렇게 다른 하나의 도어 퀘스트를 완료를 했어요 음 근데 여기 밑에 아 맞어 다 다 뒤져보죠 여기는 여기 신전 그대로인 것 같고 어 저 뭐야 뭐에 보고요 뭐잇 뭐잇 에게씨 뭐 있는줄 알았던간 여기는 어 팝리코 저택 이거 가봤는데 뭐 안 가봤는데 여기 가봤고 하수도 있고 하수도 있고 여기 다 가봤고 여기 다 가봤고 어 여기만 안가봤네요 저장 한번 하구요 어 아 아 아 아 아 시온 자 조용해요 당신들 여긴 개인구역이에요 친구 당신들은 환영받지 못해요 어 여기는 뭐하는데요 뭐냐고 개인구역이요 여기는 개인구역이에요 자 이제 갈건가요 아니면 내가 교훈을 가르쳐줘야 되나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겠군 어 근데 내가 너희들은 모르나본데 내가 주인공이거든 이 게임의 모든건 날 중심으로 돌아가지 너희들 중심으로 돌아가는게 아니야 호호 대담해라 캣타 우리가 그런가 뭐야 잠깐 어 함정 어 함정 함정 함정을 얻긋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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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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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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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림자문! 그림자문! 오오 Andrea 와 봐봐 봐봐 와바 después 색깔 독지 적들이 소환을 시점냈어 금저분! 오케이 자 아이고 아이고 음... 어... 나르시... 나르시는 어떤 소환수냐면 쟤는 마법사를 때리면 마법사의 메모라이즈가 하나씩 날라가요 내가 기억하기로 그랬는데 그리고 마법을 먹어 마법이 안 통해 메진 미사일이 안 통해 썼나? 메진 미사일을 일단 난 한 방 쏴보고 아 내가 쏘지 말고 에드윈을 쏴 에드윈이 한 방 메진 미사일을 쏴보고 그리고 나는 어... 나는 난 그냥 쉬고 있어 너는 다트를 다트를 던져 민스크는 활을 땡기고 너는 슬링을 던지고 나는 크로스모를 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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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하나도 안 맞지? 마법지왕 때문에 조금 상처입으면 됐어 에너지가 찼어 마법을 받으니까 안되겠다 던져 던져 너 그리고 너는 겁들고 싸워 나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자 저기 뭐야 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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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오지마 글라부 야 상처입지 않으면 오! 나한테 온다 잠깐만 어... 경이로운 미쿨 그리고 사악으로부터 보호 악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법이죠 자 너 챔피언의 힘을 쓰고 아 잠깐만 악마라도 곤충을 맞을거 아냐 곤충은 뭐 다 맞거든요 나는 앞에서 어 믿기 역할을 하고요 믿기 역할을 하고 야야야야 아니 나를 나를 야 나나나나나 야야야 누굴 공격하는거야 어 공격을 안하네 어 공격을 안하네 아 여기 사악으로부터 보호를 해서 그런가 사악으로부터 보호를 하면 악마들로부터 인식이 안되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변하는데 얘도 그렇게 얘도 악마라서 똑같이 되는구나 음 너 죽어 내가 편하게 죽이지 뭐 자 모두들 장거리무기 하나씩 드세요 자 장거리무기 하나씩 드시구요 자 편하게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일은 없으니까 아주 편한 마음을 가지고 네 한방씩 쳐주도록 하죠 자 나는 빼고 자 자 자 자 뿅뿅뿅 뿅 아 다 빗나가 아 다 빗나가 맞진않어 효과가 없어 다 효과가 없어 아니 왜 효과가 없어 민스크도 효과가 없고 에어리가 지금 플러스 2무기 이상은 이상을 해야되는거 같은데 야 플러스 1무기까지는 그건가 2무기 화살을 화살이 짜리 아 1까지 면역이고 2부터 맞네요 그러면 자 플러스 2볼트 고 다 타난이 썩어돌아요 지금 타난이 뭐 아까 어떤 분이 그랬지만 예 화살을 뭉태기로 묶어가지고 던져도 남을 것 같다는 이..잠깐 인벤토리 창을 잠깐 구경해.. 구경시켜드릴게요 인벤토리 창을 잠깐 구경시켜드릴게요 근데 어떤 상황인가 지금 대략 뭐.. 예.. 총알을 어떤 분이 말마따라 뭉탱이로 묶어서 던져도 남을 것 같은 지금 보유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 찾지 아직도 있지 제 얼굴이요? 이렇게요 제 캐릭터 이렇게 이 포트레이트로 했어요 잘 안보이시나요? 자.. 함정 찾기.. 아잠깐 틀팔털 Northwestern 콩 탓 시..요.. 디디디.. 앗 유기당 홍일점이예요 에어디가 자 일단 함정이 없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 따보죠 적도 없는 걸 알았구요 일단 다 따요 여기 아이템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예 칸은 없어가지구 예스 예스 아 스탠더드 택틱 그 오 아이칸 도다 아이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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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매직 이제 없죠? 아이고아이고 어 이제 그 로팅하는 일 밖에 안 남았죠? 야 뒤져 뒤지는 건 주인공의 몰이에요 에게에 22월드 야 여기 주방이 엄청 크네 도대체 몇 명이 사는거야 일관리 예의사항 넣어 놓은건가? 아무것도 없으면 심심하니까? 이게 아이캔인 구인공의 몰입 요원 이거 정시 이거 완전거지구나 예를도 먹고사기 힘든가부다 예를도 먹고사기 아까 굉장히 부자처럼 말하더니 먹고사기 힘들어 예를도 보니까 이거 더 슬리퍼인가? 모닝스타네요 음목걸이야 야 불쌍하다 불쌍해 내가 접선해주고싶다 에너지에서부터 보호 8레벨 짜진거 같은데 그죠? 어.. 에너지에서부터 보호가 다있네들이 가자 자 화살을 주례가 없어요 단 한명도 내가 들고 있어야돼 이것도 내가 들고 있어야돼 아 이거 다 팔아야되는데 내가 들고 있어야돼 네에스 저장하구요 아 저요? 저.. 저 말하는거 근데 탭을 이게 누를 수 밖에 없는데 자 자 스톤스킨 다 걸어주고요 오! 잠깐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보컬라이즈도 스피릿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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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껍질 저는 향상된 투명화를 썬더한테 걸어주고 아니다 민스크한테 걸어주고 저는 아이템으로 향상된 투명화를 걸고 그 다음에 정신 이것도 걸고 나한테 아니다 아니다 민스크한테 걸자 오케이 그리고 나무껍질하고 자 스피릿하머 나도 하나 해주고요 아 저 모든 버프를 거는거에요 아이 참 버프 설명해줘야되는데 깜빡했다 아이 바보같애 어 그냥 간단하게요 어 맞지않고 자 스피릿하머는 어 가상의 풀플레이트 메일이라고 보면 되구요 마법의 풀플레이트 메일 스톤스킨은 물리공격을 음 레벨에 따라 한 5회 정도 기본으로 그 정도라고 봅니다 5회에서 10회 정도 막아줄 수 있는거에요 물리공격이 안통해 한대 맞으면 스톤스킨이 벗겨나가죠 5겹에서 10겹정도 되는데 레벨에 따라서 레벨이 높아질수록 겹수 겹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이 깜빡임이라는거 어 물리공격을 잘 안맞게끔 해주는거구요 저항력을 높이는거죠 그니까 거의 물리공격을 거의 안맞게끔 지금 막 해주는거야 마법사들 이제 몇대 맞으면 죽잖아 그러고 있는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기전에 방어를 한번 더 높이죠 방어적 화합으로 아머클래스가 2가 좋아지죠 방어도가 2가 높아져서 자 됐어 자 저장한번 하구요 고 고고고고 마페란 어 미노타로스 같았고 스타맨 얘는 어 얘는 프리스트 같구요 코시 드로이드 같은데 왜냐면 지금 뭐 아무것도 안입고있잖아요 드로이드 아니면 켄사인데 C1 얘는 아까 그 마법사고 얘는 뭐지 얘 프리스트인가 스읍 딱 봐서는 팰러디는 아닐거 같구요 어 얘는 물리공격할거같애 얘네 얘네 오 잠깐만 얘 카타나 들고있다 카타나 들고있으면 드로이드가 아니야 금속제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쟤는 켄사이란 소리에요 켄사이 그니까 파이터하고 얘는 직접 공격하는 애죠 얘도 직접 공격하는 애일거 같고 그럼 얘가 프리스트 정도일거 같은데 얘가 마법사구요 네 이거 카타나에요 카타나 그러면 어 일단 이번 턴을 잘 생각을 해봐요 일단 내성 내성 조화를 내성 조화를 한번 예 릴님 반가워요 내성 조화를 음 마법 방어력 조화를 하나 쏴주구요 에어리는 에어리는 어 에어리는 혼돈이 없나 혼돈이 없네 어 사일런스 근데 얘네들 얘네들 얘밖에 없어가지고 사일런스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음 음 해골함정 일단 아 그리스로 가자 쟤네 막 뛰어올 것 같다니까 그리스로 그리스로 빨리 저 적들의 발을 좀 묶어놓죠 그리고 얘는 뭐 당연하죠 감정조정 가야죠 어 상급자주화 거의 꽁짝으로 이런게 감정조정 많은데 그중에 가장 좋은게 나는 감정조정 같애 감정조정을 당하면 애들이 그냥 엎어져서 아무것도 안하거든 어 민스크 너는 때려 뭐 터있냐 때려 그냥 ㅋㅋㅋㅋ 너 뭐 할거 없잖아 때려야지 뭐 때려 마법사를 때려 그리고 썬드는 자 곤충대를 부르죠 곤충대는 어 지정한 상대의 옆에 있는 애들까지 곤충을 뿌려서 마법을 아예 못쓰게 만드는거에요 어 근데 마법사한테 직접 쓰면 반사하는 마법을 바로 걸 수가 있어서 첫 턴에 나도 지금 첫 턴을 하고 있는거지만 첫 라운드를 얘도 첫 라운드에 막 방어마법을 막 걸거야 그러니까 근처에 얘는 지금 막 뛰어올거 같고 얘는 뭔가 방어마법 같은거 쓰면서 가만히 있을거 같으니까 프리스트로 친다면 얘한테 걸어서 얘는 뛰어오다가 얘한테 뭐야 시청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정도에 오면은 얘가 안맞거든요 얘한테 벌레떼를 그럼 나는 뭐하냐 나는 음 난 뭐하지? 나는 난 난 뭐할까요? 난 뭐하지? 어 나는 이거 이거 포박 거미줄 걸어주자 이게 포박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건데 물같은거 끼였나? 나는 거미줄 적들을 포박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거 근데 우리 파티의 특성을 보면 근접으로 하는 애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이제 멀리서 안전하게 똥똥똥 때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접하지 못하게 해야돼 그리스에 포박까지 하면 아주 애들이 기어다니겠지? 하지만 천라운드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충분한 스피드부츠까지 쓰고 있으면 바로 오고 스피드부츠 없으면 스피드부츠 없으면 여기 한 이 정도까지 올 것 같은데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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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라운드는 이렇게 하고 내 라운드를 마치도록 하지 너희들은 어떻게 할거냐 자 방어조포압은 스탈맨이 자 내 의상과 똑같이 얘는 프리스트였어요 방어조포압은 프리스트나 드로이드 근데 드로이드는 철제 갑옷을 못했거든요 얘가 파이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는 프리스트였고 얜 뭐냐 울라프 라스미슨 얘도 뭐 직접적으로 때리는 애 같죠?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스타맨 방어조포압 그 다음에 리제너레이팅 누구까지? 코시까지? 리제너레이팅이 재생력을 높여주는 건데 치유는 아무것도 안했나? 아직? 자 한 번 더 에어리 그리스 자 오! 여기까지 왔어! 그리스 여기까지 왔는데? 걸려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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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큰일났네 얘는 도달할 것 같아요 어어 어어 자 포박댐 스타맨 포박댐고 자 그리스와 포박 자 그리스와 포박 얘는 뭐냐 다 포박이 되구요 야 썬드 쐈어? 야 왜 이렇게 캐스팅이 왜 이렇게 느려 썬드 빨리 벌레떼를 쏘란 말이야 오케이 쏘고 그리고 곧바로 그레이터 웨얼프로 변하도록 하죠 야 쏴 쏴 쏴 공격 공격 어 어 얘는 왜 안갈려 자 다음 라운드가 된거 같아요 지금 음 해골함정을 여기다가 한방 쏴주고 빨리 줄게 그리고 야는 어 혼돈을 쏴주고요 내성굴림이 활약이 됐을테니까 활약이 됐냐 근데 아 내성굴림이 활약했냐 어 혼돈 쏴주면 대부분 이제 우당당당 우당당하면서 이제 정신못 차릴거야 너는 이미 매직미사일을 니 마음대로 쐈구나 에드윈아 너는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아 근처에 근접에 있는 때려 너는 변신하고 나는 어 나는 몬스터 포박을 얘 몬스터니까 몬스터 포박을 놓고 네 라운드를 마치겠어 고 오오 함정이자 포겟대 어 뭐야 뭐야 누가 있어? 야야야 진신시야 써야겠다 너 에어리 뭐였지? 에어리 너 지금 어 해골함정을 했으니까 진신시 진신신신스야 바로가 오케 도망가구요 너는 너는 쳐 고 자 어헤 ahí야야야 야이거 봐 우워 헸잉 다섯 배 데미지 65이피해 한 달 맣고 에너지가 반 Madame 야 에어린 너네 하고 한번 싼 쎄죠? 야 니한테 메인미şam 오케이 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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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크 도망가 아아.. 미스크.. 야 너 에너지 먹어 에너지 먹어 65면은 포션먹어야겠다 도망가봤자 바로 당할 것 같아 포션먹고 너는 계속 때리구요 애들 지금 다 누워있어요 얘는 이미 죽었고 일단 페널티를 피하기 위해서 근거리 무기를 좀 들죠 근거리 무기 들고 포션 하나 먹고 야 에드윈이 이쪽으로 가면 에드윈이 좀 망할텐데 이쪽으로 좀 피하자 아아 사라졌어 빨리해 에너지 빨리 시선해 어어 누구야 누구야 아직 아직 안당했죠 아 나한테 했구나 나 스톤스킨 했는데 바보같이 스톤스킨은 물리공격을 무조건 막아주죠 백스테이 안당했어요 고우 그래 그렇지 그렇지 고고고 야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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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또 또 고우 야 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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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메인 미사일이 없구나 오케이 끝 끝 끝 자 여기서 해골함경 몇번 뿌려주면 끝이겠죠 파이어볼 한번 뿌려줄까 파이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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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 끝 끝 끝 파이어볼 아이 아이 석하 됐어 저 에너, 아이템 다 뽀개진단 말이에요 예에에에이 아이템 다 뽀개졌어 아 이거 봐 아이템 다 뽀개졌어 아 하하 낼쓰 아 어떡하지 아..몰라..몰라..몰라.. 글랄수도 있죠 이건 뭐냐? 이것은 빈 포션병이다 포션이 비어있는 포션병이래요 야..이것도 일단 포션병이니까 들어갈줄 알았는데 안들어가네 샴프로텍션 어..포플레이트맨 플러스 1짜리 2엔디즈소드 2엔디즈소드 야..이거 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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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너도 이거 내한테 주고요 이거 니가 갖고있어 이거 다 팔아낼거 아냐 자.. 자.. 넌 마법사아 모험자의 로고 볼트 2짜리인데 아..이것도 안 바꿨었네 야..이거 한 발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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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한 발 버려 버려 아..이거 한 발 버려 그리고.. 어..이거 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이거 너한테 주고 좋아 이거 다 버리고요 자.. 게임상 최강의 카타나 카타나라고 할 수 있죠 어.. 셀레스티알 퓨리 일명 퓨리라고 하는데 어..이 기능이 굉장히 예.. 끔찍해요 적들한테 장비신 능력 라이팅 스트라이크 하루에 한번 그 다음에 눈벌기 까지 하루에 한번 라이팅 스트라이크가 뭐였더라 상대를 명..명..이게 끝나는거야 이게 상대를 명중시킬 때 벼락을 떨어뜨림 주문에 대한 내성구름 실패시 기절하죠 그리고 기절한다는건 예.. 이걸 한번 이렇게 걸리면 후닥닥하고 죽는거에요 왜냐면 명중굴림 필요없기 때문에 무조건 맞거든요 기절하면 적을때로 쇼킹블로우 발생 5% 확률로 추가적인 20의 정기필 예.. 굉장한 아이템이죠 하지만 어.. 예.. 지금 뭐 보다시피 쓰는 애가 없어요 어.. 어.. 민스크가 좀 쓰려면 쓸지 모르겠지만 미.. 민스크 너 쓸래? 음.. 아.. 이거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민.. 어차피 근데 투엔드소드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음.. 일단 갖고있어요 나중에 이도르 할지도 모르니까 어.. 이거 넣구요 빈포션방은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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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그게 있어요 그니까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 흠.. 흠.. 이게 원에서 갖고 온 것들이라 이게 참.. 그냥 안 쓰고 원래 이게 그.. 백오브드.. 어.. 그니까 백오브홀딩 이거 얻으려면 거기까지 가야되잖아요 Victor 화살을.. 아까 우다.. 너무 아까워 안돼.. 아까워 안돼. 아까워 라지실드 야 너도 인간도 변해 이거 버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놓고 하나를 더 들어 어 음 이러면 되지 자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해서 어쨌든 다 가져가요 오 아니다 여기 또 있구나 또 있어 또 있어 여기도 또 있어 아 네 판타름 같은건 넣어놓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넣어주고 뭉블레이드 넣어놓죠 쓸 째이 없는데 레드하마 3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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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많은데 너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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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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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 이건 버리지마 이건 돈이잖아 여기만 또 함정띠에 있는거 아냐 여기만 또 함정띠에 있는거 아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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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숨겨진 물이 있는데요? 아 여기 다시 오자 물건 좀 팔고 다시 오자 물건 좀 팔고 다시 오자 물건 좀 팔고 다시 오자 아 아 다 물건 팔고 다시 와 그냥 아하 자자자 가서 돈이 지금 궁에 돈 저번에 스크롤 사면서 돈을 다 써가지고 흠흠 10만 골드 이상 모아놨던거 다 썼어요 한방에 스크롤 사나고 그때 내가 훔치지를 생각을 못해가지고 흠흠 훔치었으면 되는데 스크롤 다 멍청이 같이 다 샀어 잠깐 민스크가 피통을 좀 채워줘야겠는데요? 싹 숨겨존으 리잠 테마 자 모험자삼정에서 다 팔죠 빨리빨리 가서 팔자 싹싹싹싹싹 굿뻐더 샘본엘스 민스크 앤드 부우 스탠드 렛닝 앤드 렛닝 컨시더렛트 앤드 렛츠 저장한번 하구요 카타나 풀플레이트 배트렉스 헬륨 어 디펜스? 비 STE 헬륨 렛츠 모닝스타 참 투앤드소드 다 팔고 참 프로스트 리버 이거 팔까? 음 아 참 이게 이건 팔지마 지금 얘가 S가 두개 찍혀있어가지고 참 팔기가 뭐해 음 음 레더 프로플레이트 참 어느 조금은 그래도 정리가 됐는데 하 참 그래도 많죠 그래도 뭐 뭔지 모르겠다 쇠스템다 너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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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 럭테 됐지? 일단 일단 화살을 넘기고 너 이거 받아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고 정말 정말 많다 그래 그래 고 됐어 됐어 돈 얼마 있냐 4만 4만 4만이면은 잠깐만 한번 들려서 예 사도록 하죠 성문상에 어 너 프렌드 하나 걸어줘 그리고 휴먼 인플루스 링 어 얘 가면 안되겠네 아 얘 가야되나 너 프렌드 있나 프렌드 없는데 저거요 프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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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너 프렌드 아 씨 아직 안되잖아 빨리빨리 모여 프렌드를 제가 사용할 수 있나 이게 어디 계열이냐 인첸트먼트인데 일루전이 반대학화가 인첸트인가 봐야겠죠 봐야겠죠 자 오케이 이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이럴수가 니 바보같은 놈 니 바보탱아 아 프렌즈 하나밖에 없는데 쟤 아아 이 바보탱 프렌즈 어 어 얘가 프렌즈를 하고요 그리스 그리스 아 뭐야 그리스 그리고 흉원 인플루스링을 얘가 꼽죠 어 아 나 그것도 사야되는데 흠 바보같은 아아이 바보야 바보야 좀 생각을 하고 좀 어 한번 갔을때 하자 흠 흠 화살이요 한번 훔쳤어요 훔쳐서 그래 아까 보시면 보신 분 알겠지만 아까 누..누구가 누가 보셨더라 음 니가 프렌즈를 쓰구요 이러면 매력 24죠 얘를 리더로 놓고 바로 어딨냐 이거 데모 없어야 돼 그 땅에 로프하나 악당에 로프구나 음 음 이 이것도 좀 더 돈 모으면 돈 모으면 나중에 사도록 하고 뭐 어디있지 어 머시킬러링 어디갔냐 니가 갖고 있는거 아니었나 어 얘가 아니었나 이었나 이었나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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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머시킬러링 이게 도둑들한테 좋은 필요한 링인데 잠깐만 살게 없잖아 뭐 좀 팔아봐 야 이거 하나 팔아 그냥 팔고 머시킬러링 이거 하나 구하자 이거는 이것도 팔아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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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폈 아 아 아 아 할 어 산 있니 쏵 아 그 zan 예 맞아 그것까지 하면 매력이 25인데 내가 알기로 디스카운트가 그 23인가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성문지역으로 가서 확실한 정보 아니에요 자 자 프렌즈 없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자 저장하구요 얘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이야 자 사죠 야 위기 대비 두개 잠깐만 훔치기가 되네 아니 훔치기가 되잖아 아 에이 훔치기가 되는구나 야 잠깐만 기다려봐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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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훔치기가 되네 아 이거 먹고 싹싹 해야지 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자 이거 이거 하고 어 잠깐만 여기 어 이거 두개밖에 없어 어 어 아 여기 있어 세개 일단 이거 다 버리구요 땅에다 버려놓고 저장하구요 이것도 바꾸고 소매치기로 두개 먹으면 될꺼에요 두개 먹으면 될꺼에요 운을 먼저 오세요 자 저장 한번 하고 다시 어 자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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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훔치구요 훔쳐 훔쳐 어차피 스크롤은 팔지 않아 배우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쓰게 할테 쓰고 배우고 할테니까 예 이게 바로 그 전설의 그 RPG 바을더스게이트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고 세말하면은 입이 아프고 네말하면은 바보같이 느껴지는 아이 참 이게 다 훔쳤네 이러면 안되는데 음 잠깐만 이거를 아 이거 작물은 안맞는데 어떡하지? 불에서부터 볼을 훔치지 못해 아이씨 잠깐만 다아 딱 한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그거 해야되요 그냥 다 버려 다 버려 다아 버려 다아 버려 그냥 깔끔하게 비워놓고 오 다 훔치는거죠? 그러면 다 훔칠 수 있을거 같은데? 불에서부 불에서부 학업중문서가 필요없고 어 약화강산 슬립 패밀리어 아니 필요없어 포티토드 됐어 자 마지막 하나인거 같은데 음 어질리틱하자 더이상 더이상 이제 안 훔쳐지지 어? 되네 마지막 하나가 아니었네 됐네요 이제 마지막 하나였네 고! 잘 샀습니다 아우 잘가세요 아 정말 음 일단 배우죠 뭐야 어? 나 있어? 아 있구나 어 에어리도 있네 아 쟤만 없었네 야 위대표구요 일단 넣어놓고 이건 그리고 체인 라이트닝 또 있어 넌 없겠지 그리고 봉게 또 있어 다 있어 다 빈건림 어서오세요 이거는 주문소거도 있어 나 굉장히 많이 위에 있구나 얜 나만 얘만 없네 신탁도 뭐 이건 당연히 있을거고 다 있을거에요 저건 레스토어는 넣어놓고 어 너 없냐 이거? 어? 이거 없다 잠깐만 지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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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거 이거 너 없지 있네 다있네요 이거 너도 있냐 자 이거 이게 없을거야 어 얘 있네 뭐 다있냐 지니어 한개수만큼 배웠대 잠깐만 한개수만큼 배웠대 몇 레벨 있네 3레벨 이게 필요없는거 하나 지우죠 어 어 어 음 턴이지 이게 턴이라서 좋아 일단 지워야겠어요 언데드 포바 어 어 이거는 안돼 언데드 있을 때 적었으면 좋죠 아 뭘 하나 지워야되는데 3레벨은 워낙 좋은 주문이 많아서 극싱만 넣어놓고 이거 지우자 왜 네 하아 참 환영탐지 네 사람포바 이거 지워 얘는 프리스트기 때문에 이미 있어요 음 이거 난 있구요 이거 이거 있나요? 어 어 오 레벨? ㅎ 어차피 배워도 안 쓸거같애? 하긴 뭐 하위 파이어 엘리멘탈보다는 아니 어스 엘리멘탈 아니 에어 엘리멘탈이 제일 쓸모가 없지 에어 엘리멘탈 즐거우 파이어로 파이어는 그나마 쓸만하니까 이건 다 됐구요 자 딱 주워 이걸 바꾸고 됐어 고고고 음 더 이거 한번 더 하나 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치료 하나 더 하구요 됐지 방어 조파 방어 조파 응에서 뭐 방어 조파하고 가자 오케이 고 벽에서 아까 못 회수 아 회수는 다 했는데 그 뒤지질 못했죠 아까 뭐 비밀분도 있는거 같던데 거기도 한번 가봐야지 빨리 빨리 와 친구들 이 게임이 그 마법을 그 아마 1회차 해도 1회차 엔딩까지 봐도 아마 마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쓴다면 잘 모를거야 사실 사실 이제 간단하게만 하면 딱 4가지만 알면 되는데 마법 딱 4개만 알면은 적을 죽이는 데는 어려움은 없죠 마법 4개만 알면 적 죽이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아 야 등고가 뭔가 좋은게 있을거 같던데 여기 왠치 길이 있을거 같은데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야 정말 화살이 많아 스피어 아 아 스피어 아 스피어 아 스피어네 다 팔구요 그 두개가 뭐냐면 바로 디스펠 그리고 돌파 그리고 주문 타격과 주문 내쫓기 이것만 알면은 어 적 죽이는 데는 별 어 그 뭐야 어려움이 없거든요 혹시 해야돼 자 잠깐만 더 하구요 디스펠 디스펠은 레벨이 높아야지 근데 좋아서 그래서 레벨 낮을 땐 돌파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디스펠과 돌파는 지금 제가 막 걸고 있는 스톤 스킨이나 물리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모든 것들 있죠 물리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천 봉쇄하는 보조마법들 보우마법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거고 뭐 이거 버려 디스펠 디스펠도 똑같은 역할을 하죠 오 여기 뭐 예쪽으로 와봐 그리고 주문 돌파는 모든 마법적 보호를 다 없애줘요 하지만 고레벨 주문이죠 그래서 그전엔 주문 넷조끼를 쓰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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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문 넷조끼는 어 그 주문 마법보호 방어마법을 한번에 다 싹 날려버릴 수 있어요 5레벨인가 8레벨 이전까지 5레벨 무적의 구체를 쓴다면 대부분 쓰죠 얘기가 좀 틀려지죠 그걸 풀어야 되니까 하금 무적 구체는 시크릿 워드나 중래쪽으로도 아마 없어질걸 이게 상어농기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건 다 싹쓰지 않고 이제 하려면 물리 공격하는 파티원들로 많이 해놓고 마법사이드는 애들은 돌파랑 디스펠일만 쓰면 돼 그럼 애들 다 그냥 때려죽일 수 있으니까 특히나 임커시터가 첼도농이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마법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죠 어 이따 일로와봐 첼도농의 인커시터 라는 티트의 그 디스펠은 레벨의 두배로 개선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아요 음 많아 많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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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패럴라이즈다 이 패럴라이즈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아 이거 아 아 머리가 빠개질 것 같애 아 아 몰라 아 완두도 너무 많고 팔아야되나 이 없느니만 그 많아서 나쁠건 인벤토리 창밖에 없죠 근데 이게 탄약통이 탄약통만 구하면 되는데 탄약통이 초반에 그 왓처 스킨 말고 어디 구할때가 있었나 자 이렇게 신전 구역은 모든 구역을 다 정리한거 같애요 그죠 치 신전도 모두 다 신전에 관련된 모든 크레이스는 다 완료로 했네요 빨리빨리 왔마 자 장하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